Q. 입안한 부분은? 실패 그래야 자리가 다 같이 바로 연어오는데 머리를 처음으로 데뷔하고 나서 짧게 잘랐는데 잘 나오나? 그래서 이제 상한 부분이 다 없어요 귀부 안 같아요? 바보 안 같죠? 다행히 아 머리가 자꾸 또 짧으니까 아 이거 내가 여기 까졌어 잠시만 봐 오 뭐야 모르게 하다가 계속 꼬이는데 왜 꼬이지 내가 내가 다리 더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일 났다 검소한 아이돌이네 큰일 났다 아 맞다 우지 형 음색 했어요 근데 음색이 모르겠어 홀색인가? 어두운 홀색인가? 결론 세기 오늘 저의 드레스 코드를 설명하죠 네이비 마스크 파란 배구화 블루 앤 네이비로 맞췄어요 제가 배구화를 자주 신거든요 그게 진짜 좋거든요 실내 운동할 때 발목 잘 꺾이시는 분이 진짜 좋죠 아 진짜 이 집 왜 일어나는 거야 왜 왜 왜 최다의 멤버들 아직 걱정은 아닌데 생각해둔 제스처 Let them break your heart 5,6... 뚱뚱 따라 탁탁이 뿜 아아 너무 그냥 다 하고 오른발 들어가 왼발 빼 다시 들어가 그냥 이거잖아요 하나 둘 둘 셋 근데 왜 손을 하트를 진짜 많이 그려? 너가 이쪽 하트야 너 엄청 커 저 진짜 글리터도 그렇게 그리거든요 아 그래?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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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사이즈 열풀에서 돌아야겠다 그냥 지금 이 노래가 바로 들어가 지금 이 노래가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니가 다가온 것들도 다가온 것들도 다가온 것들도 다가온 것들 거기 학비 클리어 우리 학비 클리어 니가 없다면 난 네 아무것도 no wait I ain't enough for you no wait my love I peak woo maan 아 아이 아! 1, 2, 3, 4, 5, 6, 7, 8 킥킥킥 더 빨리 오케이 위치를 다 정합시다 네 배꼽 가슴 머리 시작 배꼽 가슴 머리 5, 6, 7, 8 배꼽 가슴 머리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짜궁 타이 끝났기 짜궁 타이 붕붕붕 오케이 멋있는데? 와! 연습하겠습니다 최근에 운동장에서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보면 자꾸 약간 이런 거 만지게 돼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안 귀여워 지금 너 지금 아냐를 안 하던데? 어 저기다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 않아? 갖다 놔 좋죠 좋아요 5, 6, 7, 8 왜 자꾸 다가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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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 근데 그쵸. 선생님이 빨간색 좋아하는 거야. 내 사주 팔자에 빨간색을 입어야 된대. 아 그래요? 빨간색을 함께 해야 돼. 근데 빨간색을 잘 어울리긴 하니까요. 빨간색을 잘 어울려. 원래 피부하는 사람들이 빨간색을 잘 어울려. 내가 빨간색 머리 했을 때 약간 안타까웠잖아. 그치. 아 근데 나름 섹시했어. 아무것도 나름. 그냥 멋있으면 멋있으면 좋겠어. 일단 알겠습니다. 저는 안무 너무 빨라요. 계속 달리고 있고 힘들어요. 그래도 이런 오징은 퍼포먼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자꾸 이렇게 치는 거야 너. 이거 뭐해? 오 형 이렇게 하면 되지. 이거 근데 이게 각도 이렇게 되야 되는데. 이거 맞다. 이렇게 쳐요? 아니 이렇게 바꾸라고. 그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. 바꾸기는 바꾼 건데 원래 정확히 뭐 해. 어떻게 하니까. 너무 많이 불어. 이거 쳐. 이거 어떡해. 그냥 쳐. 너 그냥 쳐봐. 아니 그거 맞잖아. 추워야 돼 가려놔 드럼 치는 데 와 볼게요 우정한테 배운 드럼을 아 배웠어? 그새? 예전? 예전에 배운 거였어 늘 배운 상태였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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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무 드라마 잠깐만요 도겸이가 둥퉁 깡 이 정도만 될 거 같아 아 제가 리듬 힝 깡이 드라마했어 마지막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정한테 드럼을 한 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운 좋게 또 드럼 치는 안무를 제가 하기도 해서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캐럿들을 향한 연주 들어주세요 쟤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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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생의 원신이었을 거야 근데 맞잖아 맞긴 하지만 전생이 원신이냐 뭐 맞긴 하지 너무 뻘치면 안 돼 야 이걸 굳이 이렇게 줘 진우야 거기 그 타임 놀아줘 진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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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좀 신나는 노래니까 이게 저희들끼리 텐션 업 할 겸 곡의 분위기를 잘하는 데는 이렇게 리액션 애드립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무대 할 때 그게 좀 뭐라고 이제 더 업이 돼요 연습하면서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세부티맥내의 디노의 옵시다 크런티노가 있기에 오늘 세부티맥내의 디노가 있기에 그 인간극장 어떻게 그때 뭐 이런거 고! 속이 뭐 그대가 지나 너만 너가 요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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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세분도 끝났습니다. 매번 안무가 최고인 것 같아요. 내일 뮤직비디오 잘 찍고 오겠습니다, 여러분. 파이팅!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만나요! 이렇게 하면 제가 나중에 여기서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.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공연한 뮤직비디오 촬영장? 뮤직비디오 촬영장돼요? 잘했다! 재밌어서! 어! 재밌는 것 같아! 역시 버논이! 1번 1번 저는 이거 1번으로 봐요? 그러면? 그럼 내가 발로 찰 때 이동 안 해도 된다는 거지? 아니요 6, 2, 3 당겨 빵 정시차 형 정시차 형 이 자식아 연습해야 돼 나 진짜 화장실만 빨리 다녀올게 형 천천히 다녀와 건강이 제일 중요해 몸에 있는 거 다 빼 야 눈 땅 감고 콘서트 채우고 3번 빡 하고 있어 갈래? 아니 진짜 힘들다 아니 아까 민규 형 춤추는 거 어떤데? 노 버트 이거다 이거 나 이거 나 너무 힘들 거야 너 머리 너 머리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누나 이게 ouv 나 너를 잃고 쓰게 해줘 I wanna stay with you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